아.. 아.. 침나와이 어.. 여기 집 있다 근데 이게 서브마다 다른게 여기가 다른 서브는 막 눈이.. 눈이 덮혀있더라구요 사막이 아니고 다 다르드만 아 그래? 눈밭이라서 탬탐해하려고 갔는데 눈밭이라서 못 갔거든요 눈밭은 어떨려나 눈밭이요? 얼어줘요 비오는데 아.. 그것도 다 저기에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모래가 제일 낫네 덩이 나아요 이제 눈 내렸다면서 이제 집 갈까요? 다 인밭 거의 차지 않았어요? 네 집 한번 갑시다 그냥 절 따라오세요 피카님 따라가 길을 잃으셨으며 사망에서 그래 해 지니까 해 지니까 집 가자 해 지니까 집 가자 주위에 둘러보면 꼭 지구본이 꼭 있어요 여기 아 지구본 꼭 있어 그러네 비카님 지구본 돌파하지 말고 옆으로 돌아서 갑시다 네 여기 왜 이렇게 저희가 저 앞에 있는 3을 넘은 걸 거예요 저희가 아 아 그니까 저 살 넘어서 설 살 넘지 않는 한 야 야 이거 인간적으로 하나 캐자 이거는 인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못 참겠다 그치 어 인정하지 이건 못참겠다 너무 바로 앞에있어 이건 야 야 야 이스터진이 스텝이 어떤지 알아?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가는게 아니라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더 가 아 그렇게 보여요? 어어 오히려 찌르는 줄 알았네 괜히 뒤로 갔다가 더 앞으로 가가지고 한 번 쳐드려야되는데 밤만 되면 또 여자소리가 이렇게 나 왜이렇게 비명소리가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야 가가가가 가 오우 야 가야 일단 가 가가 일단 가 이건 가야되 이거 왜 돌밭이야 여기? 내기가 있어 돌이? 아냐아냐 가 어 야 뒤돌아 캐 캐캐캐캐 아 이거 못참겠잖아 그치? 바보들입니까? 이건 캐캐 이건 캐캐 뒤돌아서 캐 근데 이거 너스 마이크 어떻게 스테레오 스테레오 아니게 만들지? 스테레오 설정을 끄면 되지 스피커모드에서 바꿔야되나? 결국 스피커모드 말고 재생이랑 녹음있지 녹음해서 스테레오 믹스를 꺼 아 그러면 되겠다 집안 녹음해서 마이크만 키라고 아 알겠어 근데 나 튕길거 같아 아 됐다 재생 장치에서 어릴때 인형뽑기 기계에서 랍스터 들어있는거 매주 뽑아서 한마리씩 먹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 인형뽑기에서 냉동음식을 팔아? 아 옛날에 있었어요 아 진짜? 안상해요? 상하지 않아요 해산물인데? 먹고 살라는거 아니야? 신선들은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인형뽑기 유행할때 거의 신이 아닌가 어? 우리집 주변에서 총선이 들려 벽하게 들려 누구야 천양이족이야?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일본인이 가끔 가끔 추들어 집으로 가자 이따 근데 이따 우리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집 근처에서 들린다는거지? 어 근데 격렬하게 들려서 좀 총들고 움직.. 야 총들고 움직입시다 오케이 총들어 총들어 피카님 최대한 돌기둥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자고 넵 집으로 가는거야 이제 네 네 아 지금 총 소리 안들리죠 사망님? 아 그게 동물학대라고 사라졌다고요? 아 그게 살아있는 저거 랍스타였어? 어 죽은 랍스타라 뜨면 썩지 않을까?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어 비카님 맞을 뻔했어 아깝다 이스터즈님 아까부터 왜그래 비카님한테 아 아닙니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뒤에서 추격하는 줄 알았네 일부러 불 끄고 가는데 불도 안 키고 가는데 심각심을 위해서 아 쉽다 뭐죠? 예? 아니 쉽다고요 게임 자체가 아 쉽다 그게쵸 쉽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어 당연히 쉽죠 이만큼 쉬운게임 어디있습니까 그 인성쓰레기분들은 제가 편집안해드리니까 알아서 잘하시고 아이 뭐 한두번입니까? 댓글에 이미 욕 먹을만큼 먹었기때문에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오래오래라는 단어 쓰지마세요 저희집 턴 사람이 오래오래니까 장수란 말 쓰지마세요 O R E O R E 오래오래 그 새끼가 저희집 털었어요 그 새끼가 저희집 털고 룬형 감금 당하게 했고 그리고 저희집 부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철문 달아놨어요 오래오래가 뭔지 걔같은 놈 오래오래 그때 남일이었지 그치 남일이었는데 이제 우리일이야 알겠어? 예 이제 우리들의 일이죠 뒤에 쏘지마세요 알겠습니다 정전전하고 있긴 한데 이 서진님 야 우리 집에가서 우리 옷 좀 하나 만들자 우리 팀복 하나 제작해서 넵 좀 우리끼리 좀 안당하게 이거 스나있냐? 당연히 있지 않을까? 저희집에도 스나있어요 아 그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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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들 노동 노동을 내가 너무 시켜가지고 중독됐어 아 아 다행이다 중독 나라도 안 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 아 아 천생 우리는 광부야 아 광부인데 밑이 광자야 하 아 아 아 이거 노동에 미쳤어 아 그치 이거 어두어두 잘 보이네요 뭐 뭐야 윤희 나 윤희 또 있냐 돌? 위에 하나 이건 60깃이 나와가지고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그래그래 오케이 제발 안 나오기를 여기서 불키면 맞아 죽어 아 저 두개 보이긴 한데 왜 돌이 보여? 네 아 저는 간마라 저도 간마라서 야 아무리 간마 켜도 그렇지 이게 보여? 야 거의 두개 있어? 아니 하나 있어요 한개 한개이나 쳤고 나 왜 네임보호식스 베타키가 안되지 적용이 어 됐다 그거 유플레이 키고 하면 돼 왜 유플레이 키고 하고 있는데 안돼 그 속성에서 잘 봐봐 무결성 무결점인가? 무결성인가? 검사 한번 해봐 아 또 있네 아씨 그럼 일부러 비카님 돌 찾아가는거지 지금 어 집이 안나와 집이 이 떡하니 집이 안나와 아씨 빨리와라 돌 그만 캐고 돌을 몇번이나 캐랴 야 돌은 캐야돼 돌은 캐야돼 돌은 캐야되는거 맞아 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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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해야할거면 즐기라고 타이푼 없애야되나? 타이푼요? 타이푼 야 우리 돌 많이 캐서 상자 터지겠다 상자 더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요 그니까 우리 돌이 많은데 인벤터 꽉꽉꽉꽉꽉 차가지고 상자 지금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직가면 아 근데 우리 나무 필요하지 않아? 나무도 필요하긴 하죠 나무 네 필요해요 나무를 캐면서 좀 다녔어야 됐는데 나무는 돌보다 캐기 쉬워가지고 응응 옆에 짐 뭐지? 야 왜 안되지? 네임보그가 으흐 미칸님 네? 아 돌 돌 또 있네 돌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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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부르셨죠? 아니 총 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하 돌이 있어 네잇 오 일부러 안 캐는 겁니다 마지막은 팀킬할까봐 가끔 저렇게 개다 발을 찍기 때문에 어이 가는 길목이 또 돌이 있는데 아 큰일났네 찾을 땐 그렇게 안보이더니 오늘 만나는데 1년 걸리겠다 아니 거의 집 앞입니다 지금 계속 총 소리가 나네 거의 다 왔어 어 사망아 너 위에서 망보면서 위에 그 보면은 망보는 데 있거든 어 유리창 있어 거기서 좀 보면서 우리 그 불빛 비치잖아 총 총 총수 들린다 어 아 들려요? 어 우리 집 근처인지 한번 봐봐 너가 알겠어 우리 들어가서 죽는거 아닌가 죽으면 내가 템 다 먹지 뭐 어? 뭐야 어 뭐야 우리 쪽 벽에 박히는데 창이 갔는데 뭐야 우리 집 쏜다고? 왜 쏴 왜 쏴? 어? 어?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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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뭔가 이상하다 해서 우리 집 쪽으로 쏴 야 이거 권총 사거리 얼마나 되죠? 기나? 총 안 쏴봐가지고 미식이 아니네 최양님 벽 맞는 같은데 뭐 깨지는데 우리 집이 우리 집 깨진다고? 지붕 쪽에 나무 깨지는거 같은데? 아닌데 우리 다 돌인데? 어 그래? 아니 지붕 쪽 나무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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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맞았어요 총 맞았다고? 네 안돼 죽겠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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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더셨는데 안 보이는데 아이씨 가만있어봐 저 부상 당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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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놈이야 버튼 없어? 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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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주지 상대 어떻게 꽂아주게 하지 주사? 주사 저 있어요 한 개 더 있어요 일단 다른 데로 숨어 다른 데로 숨어 뒤로 들어가 일로가 일로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아니 저 총 맞은게 아니고 곰덕 밟은거 아니에요? 뭐야? 아까 앞에 곰덕 있었는데 뭔가 지레 밟는 소리 났는데 근데 곰덕 씌웠어요 아이씨 아이씨 앞에 횃불 아 걱정했네요 일단 집 쪽으로 가봐 우리 집이 방향이 안와 방향이 감이 안와 앞에 최장 집이 최장님 집일걸요? 아마도 아닌가? 여기 그쵸 덫이 많다구요? 옆에 사람 있네요 아 곰덕 너무 짜증나 야 우리야 우리 쏘지마 야 우리야 우리 맘은족이야 맘은족 우리 고구려야 고구려 싸버려 싸버려 고구려입니다 어 쓴다 뭐야 잘한다 왠지 모르겠지만 잘한다 쟤네들 진짜 그냥 보이면 죽이는거 같애 어디계세요? 나 혼자 됐어 야 우리 해 떴는데? 어? 어 잠깐만 비카님 어디계세요? 쪼 네 쪼감님 네 네 부처님 쪽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잠깐만 아 그 파이어팬팬이시구나 갈게요 글로 빨리 의상 하나 만들자 어 네 저 뒤에 있어요 오케이 아 저기있다 우리집 나왜 이거 제품키등록이 안되지? 일단은 놔둬 일단 놔두고 오케이 제품키등록하는게 아니라 그냥 스팀에서 베타 그냥 하는거야 허 실행시키는거라고 범들 엄청 많아 잠깐만 집상태 한번 확인 음 집 멀쩡한거 같애 네 그냥 장난산만 쏘는거 같은데 왜 안될려 무심건 던지 로슨이 인간적으로 저희 좀 그만 좀 쏘라고 말해주세요 진짜 장난으로 쏘다가 진짜 저희도 저보니까 호날두 왔다가 뭐 개소리지 이거 어 그럼 우리집 호날두 왔다갔습니다 어? 하 하 하 야 그런거 하지마 알겠어 그런거 조잡한거 하지 말고 고구려 3조구 그려 하 아 진짜 예술을 몰라 이 상자를 그 이게 뭐라 너무 작아 우리집 화백이 돼야 지금 상자 만들기가 애매한게 이게 받침대 같은거 있잖아요 상자 그걸 룬님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만들줄 몰라요 뭔 소리야 이건 어떻게 그려? 이거 E 클릭하신 다음에 어 그거 건설 제한 푸셔야 돼요 아 이제가 총 소리가 들려 이번엔 저 아닙니다 아 저 뭐 어차피 집이니까 뭐 어 내가 딱 하나 그려줄게 내가 근데 우리 왜 왜 우리 고구려야? 너가 방종을 안 맞아 그런거지? 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설비원구가 스피드웨건 필요합니다 우리 쏘는데? 왜 계속 쏘는거지? 누가 쏴 누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를 쏘는건 확실합니다 벽에 바뀌는 소리 계속 들리지 한건 크게 하러 갈까? 돌, 천, 이천, 육천 만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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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파, 팔천,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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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우선 거래할 유하은 다 캤거든요 그래요? 네 다 켰습니다 됐다 아 완벽하다 아 기가 막히고 그렇다 오지게 멀긴 멀다 밤에 나와서 낮이 되네 그러게 왜 패티를 세 번 당한 이유로 여기 사람이 없지? 여기야 여기 여기 그때만 운이 안 좋나? 그러게 주말에 원래 사람 많아야 되는데 그러게 관종들 때문에 다 떠난 거 아니야? 아이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점프 뛰고 여기 조심해 저는 안 올라갈게요 안 올라간다고요? 저는 밑에서 한번 판명해볼게요 다 있나 나는 한번 가볼게 어 위험해 여기 사망아 어? 너 못 올라와 넌 올라오지마 저 무시하신 겁니까? 아 넌 100% 죽어 걱정 마세요 안 죽습니다 보여줘야 되겠네 너가 죽으면 너가 템 다 가지고 와 아 알겠어 그러면 상관없어 어 이게 없어 다 왔거든요? 뭐야 이제 넌 힘들다 이제 뭐야 뭐야 이거 쓰지 아니야 이거? 어 여기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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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죽음이네 여기 그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지? 그러게 못 내려올 거 아니야? 그 혹시라도 나 죽으면 우리 거 다 저기 그 이 스터드님이 챙겨주세요 형이가 와 못 오겠지? 줘봐 쟤는 못해요 살려주세요 이 스터드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가고 있어요 어디야? 형 우리 거기야? 이거 어떻게 가는거야 야 이거 디라고 만들어놨잖아 우와 됐다 아 저런 데 안 가야 되겠다 엄마가 저런 데에서 놀지 말라 했어 이게 맨 위쪽에 템 개 좋은 게 있다고 들었어 아 총 총 나오는 거 아니야? 총? 맞아 총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어 쟀다 바주카 IP 지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야 다 왔다 와 어 차이나 누가 뭐 써놨네 아 고맘등 필요 없는데 드렁통 하나 지나쳤다는데 네? 제가요? 그걸 지나치냐? 반응이 아 반응이 아아 그러네 지뢰 아 요즘 지뢰가 없네 여기 다행이다 지뢰 한 번씩 바이바봐야지 정신 찬이네 어 큰일날 뻔했다 공책 나왔는데 좋은 거야? 이거밖에 없네 뭐야 안에 뭐 있는 거야 뭐야 얘들아 저기 아아 뭐야 뭐야 어떤 새끼야 얘들아?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쟤 얘들아 떨어졌습니까 이미 세콤님 세콤님 아니에요? 어 맞아 세콤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 순간 어 우리 쪽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를 어떻게 오셨지 아 야 그러면 안되는데 저 드실텐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뺏기겠다 그 세콤님 세콤님이세요 맞으신가 본데 우와 자동폭탑 나왔어 우와 우와 이거 세콤님 어 여기 이거 드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드실려고 오신거 아니에요? 아 그거 다 배웠는데요 아 그래서 뱉으신거에요? 아 있나보다 아 저 세콤님 근데 여기 어떻게 내려가요? 거기서 살아 그냥 따라오세요 예예예 오자판탄 고풍진철 밑에꺼는 한정적인가 보네요 그런거 같아요 그 참 어디로 내려가셨죠? 사다리로 내려가셨나요? 사다리로 내려가셨나요? 아 예예예예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다리 내려가는거죠? 아 예예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어 예예예 예 그냥 가시면 제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위니드 서든어태프 고수 하하 올 SCV 하하 우린 모두 일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PS 고수가 필요하다 음? 어디계시죠 세콤님? 그 저 지금 내려가는데? 오 총이 아 석붕이네 아이씨 참 이거 그냥 배울까 내가? 권총탄 권총탄은 배워도 괜찮아요 어 예 저 지금 사다리타고 내려왔어요 아 예예예예예 아 일로가는건줄 알고 저는 네 heiten 도시는 besides Plus 비ject 인식